석재보호제, 발수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발수제는 이름은 Stay and Stop W인데 이 W는 수성이라는 뜻입니다. 수성의 뜻의 보호제입니다. 독일 리소핀에서 만들었고 이 약의 특징은 모든 돌에는 기공이 있는데 기공에는 물이 떨어진다던가 커피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섬에 듭니다. 그러면 다시 빼기가 힘들죠. 그래서 돌을 설치해 놓고 사후에 점점 오염이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안되게 보호 역할을 해주는게 이 보호제입니다. 이쪽에는 보호제를 발랐을 때는 뭐가 떨어져도 이렇게 자죽이 남지 않고 이쪽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겁니다. 외곽 내부나 외부에 다 바를 수 있고 내부에 발라도 수성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름도 방어할 수 있고 일반 오염도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유관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의 자연적인 느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석재에 보호제를 한쪽면만 발라보겠습니다. 이쪽면을 바르기 위해서 이쪽에 테이프를 붙였는데 이 테이프는 일반 청테이프나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면 나중에 뛰면 여기 자죽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이로 된 테이프 나중에 자죽이 안나게 하면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놓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보호제는 이 약품을 막바로 여기에 부어놓고 왁스처럼 막 부어놓고 바르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한 통에다 두고 바르는데 여기는 작은 면적이라서 일단 붓으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바를 때는 약간 한근하게 바릅니다. 이 돌에는 지금 이렇게 한근하게 발라서 이런거죠. 이게 샘플이니까 옆에도 이렇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옆에 쪽에는 뭔가 잘 먹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위쪽에는 실루 종류가 발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 돌에 발라서 오염이 덜 되게 하고 오염된 것을 쉽게 클리닝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약 15분 동안 됩니다. 약간 행근하게 이렇게 해서 15분 후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5분 후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화강성 무광 석재에 발수제를 코팅했습니다. 독일 리소핀 제품을 했고 제품 이름은 MN 스테인스탑 W 수선발수제입니다. 제가 가리키는 부분에서 전체 면적의 4분의 3을 칠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쪽 면과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칠하신거 한거고 여기는 바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코팅을 하고 약 24시간이 지난 현재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는 유관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독일 리소핀사에 석재 발수제를 처리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물을 뿌리고 닦아낸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전체면의 4분의 3은 처리를 한 상태고 여긴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닦으니까 여기에는 물기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바닥에 이 석재가 시공되어 있으면 여기에 때가 잘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수제의 역할은 뭐냐 항오염 역할 또 때가 묻었을 때 돌 표면에 대가 묻어서 쉽게 닦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뱅 뱅 뱅 뱅